유호성 씨의 아버지 역할입니다. 가장 얌전한 신을 지치러 오시면 어떡해. 이런 걸 집어넣어야 하는데. 촬영을 마치고 다시 만난 주진모 김우빈 씨. 소트가 정말 잘 어울리죠? 기대되는 멋진 남자들의 첫 마디는 뭘까요? 김우빈 씨는 없으세요. 이런 줄 다 썼어요. 이럴 줄 알고 두 분 열심히 촬영할 동안 저도 바쁘게 부산시장에 뛰어다녔습니다. 생생한 부산에만 저번에만 촬영했어요. 사랑을 살아있어. 야, 속 두 종류가 아파. 원천, 원천이 덥고. 원천 한 번 표현해주세요. 부산의 맛. 기대되는 게 없어요. 아, 진짜 맛있네요. 부산 어때요, 어때요? 부산의 맛. 좀 더 튀겨야 돼요. 친구2에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얻으셨어요. 곽 감독님이 기획할 때부터 얘기를 같이 나누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캐스팅됐어요. 시나리오를 봤고 감독님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 곽경택 감독은 12년 전 친구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기자고 그 흡입력에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 표정 같은 거를. 첫 인상이 너무 특이했어요. 남자다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서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맞는 캐릭터겠다. 곽경택 감독님의 조카가 캐스팅했다. 삼촌, 김우빈 이런 애 있는데 이 친구2 주인공 하면 안 돼? 영화사 대표님도 그 시점에 김우빈이라는 애를 추천하려고 하시다가 이게 딱 맞아서 선물 하나 사준다고 그래. 승우야, 내가 꼭 백백 하나 사줄게. 촬영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친구가 애교가 많다는 걸 느낀 게 네. 스킨십을 자주 하더라고요. 남자한테요? 그래서 아, 형은 딱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건 왜 이래?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툭툭 한마디 해주시는 이렇게 굉장히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많이 챙겨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렸네요. 회식 자리에서 밖에 그때 술 끼우네, 제가. 술 끼우네, 제가. 그렇습니다. 솔직한 두 남자의 매력 테스트 두 분 다 엑스로 들었어요. 아, 겸손하시네요? 집에 있을 때 제 모습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추해가지고 헤어매컷 받고 스타일리스트 형이 옷 이렇게 해주면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불의를 못 참는다. 하나, 둘, 셋! 못 참는다. 반반이다. 고등학생들이 막 지나가다 담배를 펴면서 어, 형! 그런 건 정말 못 참아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뺏는 거죠. 남자예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철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왜 반을 드셨어요? 남은 인생이 많으니까요. 각지대 사는 거, 군린대 사는 게 좋더라고요. 까메오로 어떤 절친을 조금 출연시킬 수 있다. 혹시 이종석 씨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너무 완벽한 캐스팅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미안해요, 이종석 씨. 이종석 씨.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친구 투어를 하기로 되면서 동원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궁금해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형도 그냥 각장 가서 봐. 그랬죠. 영화 속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신사의 품격에서는 이렇게 만났었죠? 짧으면 좀 굴러내. 내가 그랬나?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연기도 되게 잘하고 감동받았어요. 왜 이렇게 장동건 씨와 계속 이렇게 모르겠어요, 운명인가 봐요. 아, 지금 한글거리 하셨던 것 같아요. 출구 연구를 보셨던 분들이 다시 볼 수 있게끔 잘 만들겠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오늘 한밤 기획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깁니다. 15와 19 사이. 이 숫자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숨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12, 15, 19.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보는 영상들에 이런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청소년 영화를 정작 청소년들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원칙 없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숫자 논란까지 15금과 19금의 차이.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 방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불륜 남녀가 버리는 대낮의 애정 행각 이 장면의 숫자는 15. 왜? 대사남 최진혁 씨의 숨 막히는 배드 씨는 무슨 숫자가 들어갈까요? 역시 15 맞습니다. 진짜 약한데요. 중년 남자들의 로맨스를 리얼하게 다룬 신세의 핑격의 낯뜨거운 이 장면도 15. 이런 영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선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 12세건 15세건 중급수에 맞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15세라고 하더라도 애정신이 너무 과하다든지 아이들이 보기에 좀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살았어요. 19금